오늘 제가 포트나이트 할 거는 오늘이 아니고 어저께인가? 새로운 모드가 나왔더라고요? 패치돼서 암튼 새로 나왔으니까 해봐야죠 서부개척시대 사냥용소총, 산탄총, 다이너마이트 등 제한된 무기 종류를 사용하여 매치해서 승리하라고 합니다 듀오 모드고요 랜덤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 랜덤 듀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여기 핑 찍었는데? 틸티도 왜 찍어? 랜덤 듀오 초파인데 근데 왜 틸티드로 가? 무리가 있어 저기 찍었으니까 절로 갑시다 우리 친구야 어 다이너마이트다 이거 사람한테 붙일 수는 없겠지? 뽁뽁이 포탄이 아니라서 어? 없는데? 무기가 없어 아 우리팀 죽었어 난 도망쳐야지 라마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무기가 안 나오네 오케이 길리 좋아 길리라고 입어야지 어 안 돼 아 오 못 갈 수 있네 저기 앞에 저거 좋아 이게 막 발이 문탱이다 이말이야 눈탱이다 이말이야 다 깨먹으면 되는 겁니까? 아 됩니다 애쉬네요 제목 나왔다 포나에서 애쉬해보기 쏘드오프 있어요 쏘드오프 있어 빱 빱 빱 공격해 빱 죽여 오케이 좋아 그러니까 애쉬가 정확히 무슨 무기 쓰지? 약간 이게 애쉬 스나모드고 이게 애쉬 근거리모드 느낌 아니야? 그럼 둘 다 써도 되겠네 그냥 애쉬네 캐릭터 캐릭터 살 수 있나? 캐시야 볼까? 이 판 끝나고 나서 한번 볼까? 애쉬 어떻게 생겼어? 약간 이런 느낌? 약간 이뤄놓으시지 않아요? 어? 애쉬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피부가 탔어? 스타일 변경 어어? 어어? 야 이거 스킨 야 이게 애쉬인데? 아 스킨 레벨이 나잖아 이거 할 때 안 했어가지고 아 이거 너무 비슷한데? 애쉬가 그냥 버전으로 갑시다 그 좀 더워가지고 더워가지고 그냥 성이탈이 한 거라고 합시다 근데 이거 지금 못 얻나? 아 지금 하려면 레벨을 올려야 되는구나 이거 배틀패스 레벨 올리면 되는 거죠? 그럼 티어를 사면 되겠네? 냐옹 냐옹 아 그래? 아 그냥 게임을 많이 해야 돼 무조건? 이거 하려면? 2만 엑스 비 획득 레벨을 하면 돈을 어찌 경험치를 얻지는 못하나? 응? 경험치 주네? 이거 다 하는데 얼마지? 아 몰라 컨텐츠를 위해서 돈을 지른다 어딨어? 어딨어? 배틀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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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족한가? 안 부족하죠? 끝까지 다 열리죠 이것까지 하면 이제 이제 요게 요게 스타일이 어 뭐야? 안 열렸는데? 하나도 안 열렸는데? 부스터 말고 경험치를 주는 것도 있잖아 아 오른 거야 레벨이? 모르긴 오른 거야 아까 19렙이었는데 안 돼! 2만? 2만 원 얻어야 되는데 아... 애쉬 닮았다고 생각합시다 솔직히 이거 스킴만 열면 애쉬잖아 이거 오랫만 찍으면 완전 애쉬인데 너무 까비 암튼 그냥 일단은 해보도록 합시다 내가 이번엔 찍어야겠다 핑을 안전하게 가자 안전하게 릿 안전하게 여기로 건태 건태 건태! 어 너무 늦게 편 거 같은데? 여기서 잠시 먹고 가는 걸로 뭐야 템플 내렸는데 쟤는? 어? 누구 내렸다 저기 발견 쟤 한눈 마크 없나? 2대 P 40 예스 샷건인 거 같은데? 우리 팀 죽었어 근데 무기 조합을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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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샷건을 소드 오프로 바꾸면 완벽 템플 안에서 우리 팀 죽지 않았어? 저기다 아 내 눈 안녕? 저염식이다 이 녀석 이 녀석 친구는 어디 있느냐 샷건 필요없어 두 명이네 2대1을 이길 수 있을까? 모르는 척 들려 도망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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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맞췄어! 개피! 여기 짱밖에 있을까? 짱밖에 있자 꿀 빨아야지 컴온! 왜 이러는 걸까요? 오! 와우! 오! 남자! 다가가, 다는 밖이! 나무처쿠 솔지오를 5킬했어 12명 남았으니까 이거 충분히 시간 끌다가 나중에만 잘 들어가도 저거 하나만 먹으면 위치 안될 수 있다 이거 먹고 전보 잘하면 최대한 천천히 안보이게 에쉬 컨셉까지 왜 리프하냐고? 리프할건데 이제 도망쳐서 왔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어 이 스포츠 이 스포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